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타디 국어 강사 김동욱입니다. 2018학년도 수학력 시험 국어영력 총평 및 간략한 해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을 친 학생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도 있겠죠. 어쨌든 수능을 친 학생들은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험 수능장에서 참 힘드셨죠.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문제를 다운받아서 수능날 12시쯤부터 이제 이 국어영력 지문을 풀기 시작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일단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수능 시험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오늘 모든 걸 다 자세히 수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차차 하나씩 하나씩 수능의 해설 강의를 올릴 테니까 미리 미리 정확하게 좀 준비하고 읽어오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난이도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생님 입장에서는 지문 읽기가 대단히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등급 컷이 발표된 걸 보니까 1등급은 93, 2등급은 88, 3등급은 8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93도 94까지 올라가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93에서 4 정확하게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수능 다음 날이라서 93에서 94 이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지문이 어려웠다면서 왜 이렇게 등급 컷이 높게 나왔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지문 어려웠는데 말이죠. 문제의 답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선지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지문의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잘 읽어내야 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보다는 이걸 좀 못 읽어내도 전체적으로 아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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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거겠지 라고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의외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지만 실제로 채점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네 라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큰 특징을 선생님은 이 시험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뭘 느꼈냐면 아 평가원을 정말로 잘 분석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특히 이번 수학력 시험에서는 6월달 평가원 출제진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제재도 그 다음에 IT 기술 제재도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6월 9월 여러분 내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6월 9월 평가원은 정말로 잘 준비해야겠다 잘 분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그 범주의 언저리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부해 두는 게 수능에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EBS의 비문학 지문들은 시간이 없으면 안 읽어도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능을 보니까 EBS의 비문학 지문을 좀 읽어둔 학생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는 생각을 조금 바꾸려고요. 시간 없으면 EBS 비문학은 무시해 그냥 문학만 정확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수능을 계기로 EBS 비문학도 좀 차분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 제일 마지막 기술 비문학 지문 기술 비문학 지문에서 두 번째 문단 독해하기가 만만치 않죠. 가장 5번 순위에서 독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바로 기술의 두 번째 문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술의 두 번째 문단과 연결된 EBS 지문을 좀 읽어뒀으면 그래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생각해봐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평가원을 좀 정확하게 공부하자. 두 번째 EBS의 비문학 지문들도 좀 차분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네. 역시 뭐 난이도는 예년에 출제되는 대로 비문학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꼭 한두 문제씩 문법이 오답률의 상위 랭크에 있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문학은 이번에는 EBS 교재에 없었던 문학.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라는 작품의 독해 때문에 20번 문제가 조금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20번 문제의 그 3번 선지의 의지라는 표현을 이때까지 평가원이 쓰던 방식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의지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마지막 기술 지문 딱 두 문단 딱 두 문단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짧은 해설 강의. 나머지 것들 나머지 고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다면 아마 이육사의 시 그 다음에 경제학 지문 그 다음 마지막에 기술 지문 이런 이제 세 고비를 넘겼어야 될 거예요. 그 고비들은 선생님이 따로 다음 주내 충분히 쭉 새로 풀어낼 테니까 일단 마지막 고비였는데 제일 높은 고비였던 것 같아요. 기술 지문. 41번 문제의 오답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번 문제는 두 번째 문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답은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단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독해가 잘 안 됐을 거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만이라도 오늘 좀 정확하게 좀 독해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을 읽으려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야 돼서 이 두 문단만 짧게라도 좀 독해를 해볼게요. 됐어요? 네 준비해 보시고. 문제지가 있다면 수능 문제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운받아서 이걸 보시든가 아니면 뭐 선생님하고 같이 두 문단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보도록 합시다. 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송신기 보내는 것 채널 그 다음에 받는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전송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전송할 데이터를 뭐로 바꾸는 과정? 부호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부호를 통해서 전송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데이터를. 자 그럼 일단 데이터는 뭐고 부호는 뭐냐? 라는 걸 일단 설명해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아 그렇지 영상이나 문자 이걸 데이터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어허.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 데이터라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호 집합 small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기호 집합들 중에 기호들을 막 조합한 묶음. 이걸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구나. 납득돼요? 그렇게 고개 꾸뚝일 수 있죠. 자 정보량은, 정보량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나 봐.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어떤 기호가 발생했어? 라는 걸 알아낼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인데 다시,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인데 정보량은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아요. 이건 자주 발생해. 예를 들어서 이 기호 집합 중에 a는 자주 발생해. 수시로 발생해. 이러면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는 얜 자주 발생하니까, 오, 징계하여라가 아니라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뭐하고 적을 수밖에 없어. 자주 발생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야. 자주 발생하니까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아 가끔 가다가 발생한다고. 툭. 한참 있다가 툭. 오, 나왔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러니까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됐어요? 자,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자, 복잡해지죠? 낯선 단어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읽으세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이야. 엔트로피는 평균 정보량인데 평균 정보량은 뭐냐면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이게 바로 평균 정보량이래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A가 발생 확률이 0.4다. 그지? F는 뭐 0.1이다. 뭐 합이 다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니? 여기에 대한 정보량을 곱한 걸 다 더한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정보량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여기에 정보량은 뭐니? 1쯤 되겠죠. 왜? 이건 드물게 발생하니까 정보량이 많아지고 이건 자주 발생하니까 정보량이 적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의 합을 뭐라고 하는데? 평균 정보량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대요. 됐어요? 근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대요. 자, 모두 똑같이 발생하면 평균 정보량, 즉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자, 됐어요? 한 번 더 읽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됐는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선생님이 왼쪽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자, 칠판 여기 보세요.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송수신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바꾼다? 부호로 바꾼다는 거야. 부호로. 그렇죠? 이렇게 부호로 바꾸어서 이 부호를 가지고 송수신을 하는데 말이야. 일단 이 데이터가 뭐냐, 이 말이야. 데이터가. 자, 이 데이터가 뭐냐 하면 데이터는 기호 집합이 있어. 기호 집합이 있고 이 기호 집합 속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라고 했나? 기호들의 조합. 이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야. 자, 근데 어떤 기호 정보량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정보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문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정보량이 있는데 이 정보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기호 집합이 자, 발생했을 때 아, 그걸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량이야. 어? 발생했네? 라는 걸 알았을 때 얻는 정보량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호 집합의 어떤 특정한 기호가 발생 확률이 높으면 자주 발생하면 알아내는 정보량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자주 발생하니까. 근데 갑자기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발생하면 이건 뭐니? 정보량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발생 확률 발생 확률과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낮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높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는 것은 자, 기호 집합들의 평균 정보량이다. 평균 정보량은 자, 발생 확률에다가 정보량을 곱해서 이걸 다 시그마 값 모두 다 합친 것이 바로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다. 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럼 뭐니? 첫 번째 문단은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고개 들어봐야 되더라.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문단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뭐니?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해 놓은 것처럼 이제 뭐니? 부호에 대해서 어떻게 부호하는가에 대해서 글이 전개돼 나가겠지? 그래. 자, 그럼 읽어봅시다. 두 번째 문단이 어려워요. 요거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읽었어요. 자, 봅시다. 송신기에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은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스 부호화 과정도 있고 채널 부호화 과정도 있고 선 부호화 과정도 있다는 거야. 이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소스 부호화는 두 번째 문단 채널 부호화는 세 번째 문단 선 부호화는 네 번째 문단의 설명이 각각 돼 있죠. 그죠? 그렇게 글이 구성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소스 부호화라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자, 데이터를 말이야 부호로 바꾼단 말이야. 그럼 봐 데이터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가 있다. 치자. 자, 이걸 그럼 부호로 바꾸면 부호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0메가다. 이러면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메가짜리 데이터를 글자 통신으로 보낼 때 이게 1000메가 돼 뻥튀기로 돼 버리면 훨씬 더 뭐야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을 뭐하게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보낼 필요가 있지. 이게 바로 효율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호화하는 것도 결국은 이 정보량을 최대한 뭐할 수 있어야 돼요? 줄여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일단 한 번 읽어보자. 그래서 자, 여기 봐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뭐하기 위해서 그래, 압축이란 단어를 여기 썼다고.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한 과정이다. 자, 보세요. A, B, C, D, E, F A, C, B, F 뭐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 이런 데이터를 뭐해야 돼?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거야? 0, 1로 바꾸는 거야. 단순하게 0, 1로 0, 1로 바꾸는 거야. 자, 이러면 이 데이터를 아주 간단한 두 가지 0과 1로 압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니? 부호화한다는 거야. 그죠? 자,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소스 부호화라고 한다. 됐어요? 데이터를 0과 1로 바꾸는 과정을 소스 부호화라고 한다고. 됐어요? 자, 압축해야지.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어떤 기호 뭐 A, B, F 뭐 이런 기호가 110이라는 간단한 부호로 변환됐을 때 0 또는 1을 우린 뭐라고 하고 비트라고 정의한대요. 이걸 비트라고 하고 이 부호의 비트수는 3이야. 당연하지. 1, 1, 2, 3 3이라고. 됐어요? 이게 비트수라고 하는데 자, 그럼 봐.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여기 이 문장이 문제인 거야.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자, 여기에서 딱 막혀가지고 답답했던 수험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다시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했어. 자, 근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뭐라고 했니? 자, 칠판 봐. 여기 적어놨지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뭐라고 했어? 평균 정보량이라고 했잖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의 뭐라고? 평균 정보량이라고 했어요. 맞죠? 기억나죠? 자,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 자, 그러면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다 이제 뭐 하면 소스 부호하면 다 뭐로 바꿔야 돼? 0과 1이란 비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모두 기호로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이 말이야.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이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래요. 자, 최소값 최소값 이게 됐어요?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앞 문단에 나왔듯이 기호집합의 평균 평균 정보량이었어.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자, 그러니까 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를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최소값이란 건 평균 비트수는 그럼 적어도 뭐니?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K이거나 혹은 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바로 평균 비트수란 얘기야. 됐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적힌 대로 읽었어요. 자, 전송된 부호를 이번엔 수신기야.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자, 다시 그럼 부호를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선 기호로 복원해야 될 거 아니야?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자,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칠판 봐. 이 평균 비트수가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값이란 것이나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같은 말이라고 지금. 그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야. 자,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의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한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다. 다시요. 최대한 뭐한? 자, 칠판 다시 봐. 엔트로피의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한 걸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자, 칠판 봐. 그러니까 이걸 그럼 뭐니? 부호화해야 되는데 자, 엔트로피 값이 k야. 자, 그러면 엔트로피 부호라는 건 최대한 k에 가까운 값으로 그렇게 부호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자, k인데 어떤 방식은 k 플러스 3의 평균 비트수를 갖는 것으로 부호화했고 어떤 방법은 k 플러스 1의 평균 비트수를 갖는 것으로 부호화했어.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엔트로피 부호화는 뭔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그래, 밑에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엔트로피와 가장 가까운 값으로 부호화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다고. 적힌 대로 그냥 읽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읽어볼까?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한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그 중에 그럼 엔트로피 부호화 중에 하나인 하프만 부호화에서는 그러면 생각해봐. 부호화하려면 최대한 엔트로피에 가까워지니까 부호의 정보량이 평균 비트값이 많으면 안 되겠지. 그치? EBS 교재 하프만 부호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서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 대해서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해버리면 실제로는 뭐니? 이 평균 비트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줄여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이 바로 올해 EBS 교재에서 한 페이지 내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이 앞에 내용이나 이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송신기에서는 소스부호화, 채널부호화, 선부호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고. 자 소스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이라는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소스부호라고 한다. 훨씬 더 간단해지겠지. 야 많은 기호들을 간단하게 0과 1로 바꿔내는 것. 이게 소스부호란 말이야. 어떤 기호가 어떤 복잡한 기호가 1, 1, 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됐을 때 0과 1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비트라고 하고 이 부호의 비트수는 그러면 3개로 변환됐으니까 3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압축은 비트수가 뭐한 거야? 네 작게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압축이잖아. 가장 효과적인 부호는 뭐니? 비트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편할 거 아니야. 통신에. 자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자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윗문단에 나왔어요.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들의 평균 정보량이라고 했어.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는 항상 뭐보단 크거나 같다? 네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보단 평균 정보량보단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치? 비트수는 항상 평균 정보량보단 크거나 같다는 거야.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말이야 기호집합의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수, 평균 비트수는 뭐보다? 어 엔트로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기호집합을 엔트로피의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한 것을 엔트로피 부호란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가장 최소값에 가깝게 그렇게 부호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자 그래놓고 그 엔트로피 부호와의 하나의 방법으로 허프만 부호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비트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이다?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비트수가 작은 것으로. 발생 확률이 낮은 것은 비트수가 많은 부호로 할당하면 평균 비트수는 뭐해진다?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어내면 그 다음 문단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문단부터는 편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문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41번의 1번 선지도 그런 식으로 지울 수 있죠. 이보다 크겠군이 아니라 이보다 작거나 같겠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연결된 선지였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걸 많은 지문을 해설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지문을 하나하나 해석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해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해설을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기출을 쭉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고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